소원의 놀이탑 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내일 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일 종인 오일 해볼게요 오늘 소원의 캐릭터는 예쁜 이 캐릭터를 해볼게요 먼저 소원이가 하니파티 주인공이니까 여기 꼬깔모사를 사줄게 해줄게요 음식이 필요하니까 음식도 사줄게 해줄게요 밑에 보면 소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일곱 사이에요 일곱 사 소포를 붙일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소완아, 안녕. 안녕. 사모야, 생일 축하해. 소완아, 안녕. 생일 축하해. 소완아, 안녕. 생일 축하해. 소완아, 안녕. 생일 축하해. 소완아, 안녕. 여기 산모야. 저희 혼자? 응. 아루사, 고마워. 이제 선물 까볼까? 우와, 초콜릿이다. 맛있는 초콜릿이네. 같이 먹자. 고마워. 그럼 이제 다음 선물 까볼까? 우와, 예쁜 가방이네. 빼볼까? 한 번. 그냥 샀고. 너무 예뻐. 고마워. 우와, 예쁜 빙니다. 한 번 해볼까? 예쁘다. 자, 이제 이거 마지막. 우와, 예쁜 곰돌이 인형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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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들 해줘죠. 이제 노애를 불러볼까? 개니 축하합니다. 개니 축하합니다. 개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원이. 개니 축하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제 음식을 먹자야. 우와, 맛있다. 쿠키. 수박 맛있다. 떡볶이도 한 번 먹어볼까? 맛있다. 난 뭐 먹어보지? 수박을 먹어봐야겠다. 나는 귤 먹어야지. 짭짭. 맛 unos. 난 Scale. 따 Me Too Yeah, 땜 Vale. 은근. 廉 levar은 으이. 진 These offices. 세이 더 이런 거 없 Gespr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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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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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